잡아.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? 민대 씨가 사줬어, 화해 기념으로. 잡아, 인형이 무슨 죄야. 관성 때문이다. 별거 아닌 기억이 미화되어 가는 것도 이 잔상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. 이거 진통제예요? 뭘 관심을 가지고 그래? 그런 얘기 아세요? 이미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이 밤마다 없는 팔에 신경에 간지러움을 느낀다는.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? 가끔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. 익숙한 느낌, 습관이나 관성 뭐 그런 거예요. 갑자기 안 하면 이상해서 하고 있는 거. 왜 시작하게 된 건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. 저 달리기 그만 할까 봐요. 잘 생각했어. 이른 날씨에 일사병 걸린다고 저번에 운이 좋아서 내가 구해졌지만. 동돌이 이거 뭐야? 아저씨한테 맡길게요. 여기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, 햇빛도 좀. 뭐 귀여워서 좋긴 한데 선물 받은 거 아니야? 꾸미는 거 좋아하시잖아요. 토템이랄까? 토템? 소원이 이뤄지면 좋겠다고요. 아저씨를 믿어보기로 했어요. 아저씨를 믿어보기로 했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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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